안녕하세요 jh 캠핑 입니다 오늘은 암산 보트장 주위에 왔네요 오늘 여기 오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우연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써 어두워지고 있네요 여기에서 차박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와 우측에는 여기가 완전히 얼음꽃인지 눈꽃인지 피었네요 멋진 물을 일부러 뿌려서 이렇게 얼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물을 막 뿌리고 있네요 무슨 축제를 하려고 하는가 저쪽 좌측에 보니까 또 얼음 축제가 있으려나 지금 물을 막 뿌리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여기 앞에 보이는 터널이 암산 터널 입니다 그냥 돌로 된 터널이죠 오래된 터널 입니다 옆에 좌측에 보이는 쪽이 암산 보트장 입니다 여기 구도로라서 차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어릴때는 여기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곳입니다 여름에는 유원지에 보트를 타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아마 스케이트를 타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에 보니까 캠핑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측에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안동 미천생태하천 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 트레일러가 몇 대가 있고 저쪽 입구에 보니까 또 화장실이 있긴 해 있습니다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기 portfolios 아기 아멘 아멘 곽 밥 아멘 거리 오늘 메인 요리입니다. 매콤 쭈꾸미볶음입니다. 쭈꾸미가 어느정도 익으면 맛 한번 볼까요? 쭈꾸미 맛입니다. 쭈꾸미가 쭈꾸미 맛이겠죠?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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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프톨은 4.5 이거는 사과와인입니다. 쭈꾸미 쭈꾸미 마늘 고추 이 정도하면 맛이 없을 순 없겠죠? 쭈꾸미 뚝배기 번데기 탕입니다. 오..양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이제 풋고추하고 같이 넣습니다. 음 고추 넣었더니 매콤한게 아 너무 맛있네 지금 여기 바깥 온도가 마이너스 11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실내 온도가 27.5도이옵 옆에 작은 가습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산화탄소감직입니다 무시동 히터가 올라오는 곳입니다 물수건을 이렇게 적셔서 그 세번째 끌어놨는데도 다 말라 버렸습니다 실내온도가 그만큼 따뜻하다는 거죠 어릴때는 여기가 굉장히 큰 강인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좁네요 이렇게 징검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네요 아 이렇게 물안개가 이렇게 피어옵니다 아침에 보니까 차가 여기 몇대 없습니다 어제 저기 버스가 한대 더 들어왔네요 고기가 이제 막 올라옵니다 뜨거워라 뜨겁습니다 아 찐합니다 달콤한 벨로스하고 진한 커피하고 오늘의 캠핑을 모두 마치고 돌아갑니다 오늘의 캠핑을 모두 마치고 돌아갑니다 오늘의 캠핑은 몇 가지가 더y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